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동답의 확신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 다섯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인승입니다 구원 인도 승리 말하자면 성령 내주인도 역사합니다 즉 신분적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그렇다면 권세적 확신도 있겠죠 바로 기도응답과 사제의 확신이 되어집니다 사제의 확신은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봉 20장 23절 말씀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특권은 없겠지만 생명 살리는 기도 생명 살리는 헌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마태본 16장 19절이죠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은 현실성입니다 즉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일 응답이 오고 모레 응답이 오고 내년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응답은 현 시점에 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응답 받고 있느냐 이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기도응답 현재 존재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평안과 평강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확실성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과학이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먼저 받아야 된다 그것이 기도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응답의 당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된 것 숨겨져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행동하라 너희들의 그 대접과 헌신과 봉사와 그런 충성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찾아지고 구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대접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접은 다른 말로 생명 살리는 헌신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마태봉 25장에 보면 너무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왕이 나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하죠 어린 자 그 작은 자 하나 대접한 거 나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 현장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 그들을 하나 대접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어 짓고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25장 34절에 천국을 상속하는 천국 상속자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얼만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24입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혔다는 것은 내 꿈과 소원입니다 꿈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응답으로 25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24와 25 이 영원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으면서 237나라 보그마의 주욕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어느 포럼 현장입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30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분이 힘을 조금 주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30년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맛있는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30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때를 따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응답을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다면 살아남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설교들이 모이고 모여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으로 세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얼굴을 안 보면 잊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I love you love me 아무리 백날 그래도 헤어지고 만나지 못하면 잊게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면 마음은 소리 없이 문을 닫습니다 생각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듣고 그 채취, 향기를 느끼게 되고 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이런 항상 가까이 있고 자주 보고 만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계속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과연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다면 멀리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내가 계속 듣고 묵상하는 건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다시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가 아니지만 많이 연약하신가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다 먹을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간장, 고추장, 된장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시간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대선도 물려주는 시간장 이처럼 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맛집에 가면 장을 다 만듭니다 사서오지 않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또 가풍 있는 집도 다 만듭니다 힘들죠 그런데 이처럼 장맛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덕이 몇 마리 무서워서 장을 못 다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덕이 주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현장 예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 안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욱 수고할 겁니다 바울이 남겨놓은 13권 핵심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은혜가 2000년 됐는데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앞에 나는 구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그렇게 무차비 잡으러 다녔던 장세기 3장 그 함정에 빠져있던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그러한 종교적 틀에 갇혀있는 장세기 6장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장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나 그게 오늘 구절의 내용의 나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나의가 나 된 거 이 나는 10절 내용입니다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바울의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영적 담의 색을 지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나 바로 그 나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2, 3, 7시대 복음치와 24제자인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처럼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세틀을 갖추는 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없애달라고 내가 세 번씩 집중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유기 시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한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4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의 가시에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장애를 축복이라고 자랑하고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장애라는 단어를 몇 번 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장애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을 장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장애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장애입니다 그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 장애입니다 그 장애인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반경들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장애 건물이고 장애 빌딩입니다 이런 장애 내가 속상합니다 무엇이 안 됩니다 아픕니다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장애입니다 통틀어 장애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왜 자랑하고도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장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그 장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에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서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장애를 자랑합니다 내게 있는 장애와 어려움을 보금 증거의 도구로 영혼권을 위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보금치유와 2, 3, 7시대 24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주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 다이시 인생 만련에 기록한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다이시의 완숙한 그런 신앙의 면모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내 생각하려는 말 안고 일어선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나를 두루 감찰하시고 둘러싸고 계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고백하는 이 아담의 소리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것이 은혜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스울 같은 지옥 같은 악주권에서도 WIO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인도하심에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인 즉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셨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39편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우러 오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은혜와 사랑은 다위되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의 성경은 조직하셨나이다 이 조직은 짤조 짤직입니다 즉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사카크 엮어 짜다 즉 배를 짜듯이 엮어 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창호 목사를 배를 짜듯이 엮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회의 만들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대량 생산 없습니다 조립품 당연히 없죠 최고 명장 하나님의 손길 그 세심한 손길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엮어 짜내 유일한 핸드메이드 작품이 여러분입니다 한올한올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스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날가져 갑니다 올이 타지기도 하고 실밥도 달아집니다 쭈글거리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릴 수 있는가? 절대 못 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드신 분의 정성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직합니다 심지어 갑으로 불려주기도 합니다 스웨터로서의 용도는 이렇지만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만드신 분과의 관계, 사랑 이런 어떤 내용들 이것은 유일무이합니다 우주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사랑의 배틀로 저를 짜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엮어 짜서 하나하나 꼼꼼히 한 땀 한 땀 만드신 겁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보금 붙잡은 당신, 보금 붙잡은 성도님은 찐입니다 요새 찐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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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여기까지 해야 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배드리는 당신, 완전 찐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시편 2편 7절에 요아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장세기 3장의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의심,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린도우서 6장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애를 나의 사탄의 가시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의 가시를 무디게 만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제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함께함의 증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던지면 깨집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본 28장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이 현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도라는 드론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드론입니다 전도라는 드론에 평강이 실려서 이곳저곳 막힘이 없이 전달되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외소증이라는 그런 지체장애인이 나옵니다 바로 외톨이 된 삿개오입니다 이 삿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삿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아해야 되겠다 바로 함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본 십장인 다이세 자손 예수여 시각장인 그 바디모에 오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함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 8장에 참으로 너무나도 긴 세월 혈류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그 고통당하는 여인의 소원은 함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앉아서 차 마시고 식사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함께해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함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요한봉 부장 장애인 현장이 나옵니다 이 장애인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함께의 비밀이 나타나는 쓰임받는 도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함께 하시면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21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군대 귀신 들린 장애인이 치유받고 함께의 비밀을 소유할 뿐더러 전도자로 보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함께 따라다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너의 고향에 가서 너의 지금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은 귀먹고 말도 없는 장애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치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보냄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시면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소명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과 소명이 어우러지는 그 천명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장애인으로 지우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시고 장애인 사역 현장에 보내셔서 천명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 없는 소명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천명은 빛이 나고 이것은 절대적이고 당연한 천명을 이루는 24제자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장애인들에게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무 얘기도 이루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경고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치유가 육신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으로 알까 싶어서 그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만나기도 하고 전도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부자고 영적기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을 치우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참 안타까운 부분들 보기만 해도 눈물겨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현장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거 이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궁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본론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장애인 사역은 협력사역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 드림교회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드림교회는 전도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공동체 사역도 예원의 공동체 안에서 전성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협력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공동체는 열한 기관 열한 부서가 함께합니다 3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교회 파트입니다 여섯 개 전문교회가 존재합니다 장애인 쪽에 농인 드림 사랑이라는 장애인 그런 파트를 담당하는 전문교회가 있습니다 또 시니어 전문교회의 무속과 지금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예술인 전문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또 다섯 선교회로 조직이 되어 있죠 치유, 중독, 또 의료, 북한, 오네시모 군선교입니다 오네시모 이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정에서 오네시모 선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열한 부서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천명들이 있습니다 그 천명을 성취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천명이 무엇인지 같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드림궤도 장애인궤에서 드림궤도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림, D-R-E-A-M 좋잖아요 꿈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꿈 언약이 없는 꿈 글쎄요 이루어지고 일장춘몽이 될지 한여름밤의 꿈이 될지 CV가 함께하는 드림입니다 바로 언약적 비전이고 강단 비전입니다 강단 언약을 받고 이거였구나 결론 내는 겁니다 이 답이었구나 이걸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예언 강단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드림궤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이 드림을 깨달으니 이 평생 언약을 붙잡으니 당연히 24 되겠죠 그래서 드림은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24교회입니다 드림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요 환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이거는 행복이오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4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 언약 꿈 꿈으로 나타나는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게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잡고 목상합니다 어떠한 관란, 어려움이 있다 해도 헤쳐나갈 힘, 능력을 25를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하나하나 실현시키고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드림은 CV를 붙잡은 이 드림은 IP로 궁극적으로 237나라 장인보고마의 237나라 그 시대의 24주역으로 우리 모두는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어의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드림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드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봐도 없어서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비록 못나 보일지 모르지만 손과 발을 드리니 주 봐도 없어서 말이 보러 제대로 나오질 않는 그런 장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드리니 주 봐도 없어서 나에게 보아 중에 보아 있습니다 드리니 봐도 없어서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주 봐도 없어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봐도 없어서 이게 드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쁘게 이쁘게 보시는가 봅니다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림입니다 누려지니 당연히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림교의 목표는 드림이요 누림이요 나눔입니다 그래서 늘 누리는 가운데 다시 드리고 다시 누리고 다시 나눌 수 있는 대접할 수 있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드림교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공동체도 공동체 사역 일환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월 26일이 예원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의 우선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차량 문제다라고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도공동체에서도 각 기관 성도 중직자들이 십시일반 선교원금에 동참하면서 이러한 차량 구입이나 선교 현장에 필요한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면서 선교 현장의 협력사회과 차세대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찐 헌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장애인 사역은 우리 전문사역은 큰 무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협력사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목상합니다 장애인들이 그 전문사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연적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외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애인 사역과 그 전문사역을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당연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복음치유와 237시대 24제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만드십니까 하하니 우鉈한